자 그 다음 자 컴플리멘터리 굿 is a product 보완 상품은 상품입니다. 컴플리멘터리 굿은 상품이래. that is often consumed. 종종 소비되어지는 상품입니다. alongside another product. 다른 상품과 함께. 예를 들어 팝콘 is a complimentary good to a movie. 팝콘은 영화에게 보완 상품입니다. wider travel flow is a complimentary good for long plane journey. 그래서 여행 베개는 장시간에 비행기, 여행을 위한 complimentary good인 반면에. 그럼 complimentary good이라는 게 뭔지는 대충 알겠죠. 그래서 경제 전문 용어로는 보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징은 다른 상품이랑 같이 소비가 된다는 특징이에요. When the popularity of one product increased. 하나의 상품의 인기가 증가할 때는 the sales of its complimentary good. 그 보완제의 판매도 또한 증가합니다. By producing good.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생산해내므로써. that, compliment. 이런 동사로 사용된 거야. 동사야. 다른 상품들을 보완하는 상품들. that are already popular. 이미 인기가 있는 다른 상품을 보완하는 이러한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그러니까 영화가 아주 호황이야. 그때 팝콘을 생산함으로써. you can ensure 너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steady stream of demand for your product. 너의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영화가 계속 인기 있는 한 팝콘은 잘 팔리니까. some products enjoy perfect complimentary statues. 어떤 상품들은 완벽한 보완의 지위를 즐깁니다. they have to be consumed together. 그것들은 함께 소비되어져야만 합니다. such as a lamp and ruper. 램프와 전구처럼. 예를 들어 although motorists may seem required to purchase gasoline to run their car.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그들의 차를 달리기 위해서 휘발유를 구매하도록 요구되는 것처럼 아마도 보이겠지만 they can switch to electric car. 그들은 전기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겠다. 지금까지도 complimentary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걸로 대체해버린다. 말이 안되겠죠. however, do not assume. 그러나 대절이라고 가정하지는 마라. 부정명령 문야. product is perfectly complimentary. 어느 상품이 완벽하게 보완이라고 가정하지는 마라. 왜? as customers may not be completely locked in to the product. 소비자들이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그 상품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because. 그래서 이게 전기자동차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required to 오른쪽에 샘이 정리해놨지. 5형식 수동의 거고 뭐뭐 하도록 이라고 required니까 pp니까 강요받다. 휘발유를 구매하도록 강요받다. 근데 심. 뭐뭐해 보이다. 강요받는 것처럼 보인다. 강요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휘발유가 필요하지 당연히 생각들겠지만 전기차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까지.